연예인 누구요? 강호동의 제... 야 왜 박수쳐! 유빈이 저 강호동 아저씨 닮은 거 괜찮아요? 네, 왜냐면 저도 개그우면 될 거거든요 유빈이가 요즘에 우찻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홍유나 씨라고 통통하게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다시 보기 하면서 연구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보여줄래? 그래요 하하하하 파이야! 하 이 남자 패기 보소 왜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호 이 남자 패기 보소 파이야 하하하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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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말이죠 유빈이 형만큼 당찬 주니어 부모방에 놀러왔다고 합니다 네 박수라고 환영합니다 주니어부터 만나보죠 어서 나오세요